이름이 뭐야? 너 구해준 여자. 뭐? 뭐라고? 까먹었어. 너 이름 뭐야? 일어나. 보내주고 올게요. 뭐 해요? 네?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? 아니에요. 준원이 일 그 뒤로 별일 없어요? 네? 준원이 일 무슨 일이요? 아니 교관이 준원이 대신 염산 맞았다면 서로 괜찮아요? 아 네. 다행히 경미한 화상이라 그러네요. 애들 이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. 그야 두고 봐야죠. 지금은 지수치료하는 게 급선무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해요.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? 그래 효은이도 잘 잤어? 더 자지 않고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어젯밤에도 늦게 자놓고. 잠이 안 와요. 마음이 자꾸 콩닥콩닥 뛰어요. 왜 마음이 콩닥콩닥 뛰어? 엄마가 나 알아봤잖아요. 효은아 하고 내 이름도 부르고. 할아버지 할머니. 나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아빠랑 엄마랑 살래요. 엄마한테 가도 되죠?